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칼렌더의 On Add Schedule 이벤트와 On Move Schedule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n Add Schedule 이벤트와 On Move Schedule 이벤트는 스케줄이 추가되거나 이동될 때 각각 발생합니다. On Add Schedule 이벤트는 스케줄이 추가될 때 발생하고, On Move Schedule 이벤트는 스케줄이 이동될 때 발생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칼렌더입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On Click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Add Schedule 함수가 스케줄 캘린더에 스케줄을 추가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케줄이 추가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스케줄 칼렌더를 우클릭하고, On Add Schedule 이벤트를 추가하십시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On Add Schedule이 발생할 때, Edit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줄이 추가되고, Edit라는 메시지가 얼럿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On Move Schedule 이벤트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칼렌더를 우클릭하고, On Move Schedule을 선택합니다. On Move Schedule이 발생할 때, 즉 스케줄이 이동될 때 수행할 동작을 정의하십시오. Moved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스케줄을 드래깅하여 다른 날짜로 이동하면, Moved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줄을 추가하면, Edit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